트럼프와 김정은처럼 이벤트와 리얼리티 쇼를 잘 활용하는 정상이 있나 싶습니다. 둘 다 극적효과, 반전의 묘미를 아는 지도자, 맞습니다. 지나친 쇼맨십이 거슬리긴 해도 기대가 큰 건 사실입니다. 김정은이 정말 핵과 경제를 맞바꾸러 기는 길로 가면 최상이요. 살라미 전술로 핵과 경제를 둘 다 챙기면 최악일 텐데 합의는 그 중간선에서 이뤄질 테니 잘됐네 못됐네 분석은 엇갈릴 겁니다. 전 기준을 딱 세 가지 단어로 봅니다. 신고, 사찰, 시간표. 이 세 단어가 합의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. 솔직히 이젠 김정은보다 트럼프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. 머릿속에 재선 계산이 우선인 트럼프가 한미훈련, 전략무기 전개 중단,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같은 이런 유혹과 생각 없을까요? 우리로선 지켜볼 수밖에요. 어쨌든 비핵화,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믿어봅시다. 그러나 검증합시다. 리얼리티 쇼가 아무리 화려해도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국민과 함께 차분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. 직설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